오늘 일요일 11시 8분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소래포구 공판장 앞에 다시 도착해 봤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11시 10분 정도 다가가는데 지금 벌써 소래포구 난전호시장은 이렇게 손님들이 지금 많이 보였습니다 11시 정도 돼야 사람들 온다 하더니 오늘은 일요일이라고 했고 날도 좋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벌써 모여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다니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다 이렇습니다 바닷가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되는데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도 일부도 멀리 좀 들어오고 건너편이 월곧 아파트 샌드입니다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 망둥고 낚시 하는 사람들 바로 여기에서 저 앞에 멀리 보내는 데가 포구죠 한번 보겠습니다 물도 여전히 2만원이네요 2만원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항상 주꾸미 바로 여기서 잡아서 나오는 주꾸미입니다 오늘 주꾸미 어떻게 해요? 3만원이요 3만원 킬로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잡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들이 색깔 파잖아요 안 잡은 거랑 예 완전히 다르죠 예 주꾸미 들어가세요 주꾸미 우럭도 있고 우럭도 이런 거 자연산 잡아 오는 거를 다 이렇게 2만 5천원 2만 5천원 킬로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2만 5천원이면 우럭은 원래 비쌉니다 자연산 특히 여기 돌게도 이렇게 돌게 킬로만원 오늘도 손질하고 그다음에 여기 2킬로 2만 5천원 이렇게 써놓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고기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굉장히 좋네요 요거 킬로의 7천원 요새 많이 착해졌네요 초라 가격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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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5천원 돌게 이런 건 15,000원 13,000원 킬로에요 오늘 일요일이라 손님들 일찍 날이 엄청 좋습니다 날이 엄청 좋아요 해 비추면 해가 이렇게 어우 정말 좋습니다 오늘 예 8천원 낮은 거 이렇게 8천원 써 놓으셨네요 써놓으신 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손님들이 와보시고 요거는 어 이거 좋은 거는 얼마에요 만원 예 이렇게 써놓으시고 얘네들은 살아가지고 그냥 끝한 물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네요 새우 새우가 거의 지금은 많습니다 새우 새우가 지금 많아요 그 다음에 붕장어 해서 파시는 분들이 많고요 붕장어 2만원 이렇게 가보지잉어 가 보지잉어 이거 뭐 정확히 봐도 이렇게 해 까면 되는 거네요 예 새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여기 망둥어 좋네요 지금 어렵게 좋고 좋네요 25,000원 망둥어는 만원 네 막 싱싱해가지고 싱싱해가지고 넘쳐나네요 넘쳐나 네 넘쳐나 넘쳐나 가격이 2만 5천원 하네요 어제하고 또 완전히 달라졌네요 사는 게 없는 건지 2만 5천원 어제는 한 마리에 이미 이건 3만원 한 거는 , 다른 거는 3만원 한 마리 어제보다 많이 내려간 거 같네요 가격이 가격이 어제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자연산 농어가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장대 장대네요 서재 장대 새우가 거의 다요 새우가 새우자판이요 다음 알겠습니다 새우자판 4만원대는 3만원 드려요 3만원 오늘은 좋은 게 3만원 이랬었네요 어제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는 새우젓 골목이에요 김장철 두 달만 한다는 새우젓 골목 저 안쪽에 있는데 여기 난저 쪽에 연결된 새우젓 골목입니다 골목 나와서 오른쪽으로요 끝부분이 바로 아름엄마 노란조끼 노란모자 유명하신 분 지금 벌써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11시 이제 한 15분 30분 아 20분 정도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맞네요 벌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오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기가 좀 힘드네요 여기는 또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고 새우젓 가격은 지금은 보니까 3만원인 것 같네요 3만원 3만원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여기 있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가격이 많이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진 것 같아요 3만원 하시는 거 보니까 3만원 2만원 여기가 노란모자 노란조끼 오늘은 3만원 네 그렇게 하네요 어머니 오늘 내려갔어요 가게 어제 7만원 오늘은 많이 내려갔네요 네 많이 내려갔어요 오늘 오신 분들 완전 양이 많으니까 오늘 많이 낮아졌네요 어제 오신 분들보다 오늘 오신 분들 굉장히 복 받으셨네요 새우 사시는 분들 네 이렇게 새우젓은 새우는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매일매일 이렇게 가격이 달라집니다 매일 갓게 보시는 게 아니고 달라지니까 그것도 훨씬 될 것 같아요 네 한 마리 한 마리 3만원 한 마리 어제는 7만원 네 어제는 7만원 했어요 하루 차이에 이렇게 왔다갔다는데 양에 따라서 네 진작진작 그러네요 하루 사이에 제가 어제도 왔었어요 어제 어제도 왔었는데 와 하루 사이에 새우가 하루 사이에 가격이 이렇게 많이 바뀌네요 어제는 7만원 하던 게 오늘은 3만원 아 아 요런거 뭐 그러네요 여기 이제 갑오징어 있고 새는 지금 들어오는데 여기 가재 가재가 여기 있네요 갑오징어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여기 오늘 잡아 오셔가지고 횟감 안 되는 거 된다고 했다가 제가 야단 맞았어요 여기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나와가지고 새우적 골목 나와서 제일 호구 쪽으로 골목 이어진 데인데 짜부짜부 골목이지만 횟감 안 되는 거 횟감 된다고 그러다가 되게 혼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횟감 안 돼요? 딱 봐도 안 되잖아요 딱 봐도 안 돼요? 이게 보통 된다고 하던데 사장님 안 된다고 그러시네 반대요 일반적으로 그러시니까 여기 와서 사시면 될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무슨 호인지도 몰라요 근데 무슨 호예요 여기는? 사명호라고 그랬어요 사명호예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제는 안 나오셨대 내가 일찍 갔다가서 그런 거 같아요 배 시간이 안 맞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소래포구를 막 이렇게 나쁘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상사하시다가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안 좋았던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데 여기 많이 나오시니까 여기 또 좋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보거입니다 보거 여기 1kg에 2만원 팔고 있는 보거 그래서 이거는 피제거가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서 드시면 되는 그런 보거입니다 보거 그리고 갑오징어 갑오징어 있고 우와 지금 이거 대화 너무 좋네요 이거 암논 순놈 근데 지금 얼마예요? 물어봐도 돼요? 5만원 4만원 5만원 4만원 앞놈이 5만원이고 순놈이 4만원일 거 같아요 뒤에 노랑이 순놈이고 앞에 좀 흰색 떠는 게 앞놈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대화입니다 자연산대화 네 고맙습니다 아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아저씨가 맨날 좀 물어보시는 사람이 물어봐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5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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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에요? 예 이거 5만원이랍니다 하나에요 저는 자꾸 좋게 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안 좋게 5만원이랍니다 한무더기에 5만원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세요 이거 1만원이네요 여기 1만원이에요 굉장히 잘 보이는데 이런건 사다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찍는 겁니다 1만원이에요 이거는 소라만 소라만 2개가 많아 2개 많아 2개 많아 1만원 2개 많아 2개 많아 2개 많아 1만원 네 그러네요 낙지가 낙지가 이래 많이 나오네요. 낙지는 크기 따라서 가격이 다 이래 다릅니다 낙지는 큰 거는 15,000원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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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건 3마리 만원, 큰 건 한 마리 만원 그 다음에 아주 큰 건 15,000원 킬로에요 그 다음에 주꾸미는 3마리 만원 킬로에요 지금 전부 2만 5천 원도 이렇게 한 마리에 4킬로 근래 들어서 가장 싸진 날 같아요 오늘이 근래 들어서 근데 새우가 어제같이 뛰는 게 이렇게 있네요 있습니다 지금 며칠 사이에 며칠 중에 오늘이 가장 낮은 가격이네요 새우가 25,000원까지 한 마리에 흑과식이에요 지금 중화 새우가 금방 들어온 거네요 아직 안 들어왔어 여기 이렇게 우리 4킬로 정도 밖에 안되는데 같이 먹을걸 중화에요? 중화가 아니에요? 아 이게 중화에요? 와 중화 새우 중화 새우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거는 처음 봤어요 어제는 4만원 했는데 오늘은 3만원이야 어제는 4만원인데 오늘은 3만원 오늘 일요일날 나오신 분들 복 받으셨다 오늘 날도 좋고 굉장히 좋네요 예 여기 중화 새우입니다 3만원짜리 2만 5천원 오우 튀어나가네요 막 튀어나가요 중화 새우가 이렇게 좋은 건 처음 봤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망둥어네요 이건 망둥어 망둥어도 킬로 만원이라 하는거죠 예 만원 여기는 무슨 호에요? 황해호 황해호에요? 제1호? 아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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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사모님이시나요? 사장님? 오우 정말 좋네요 예 그래서 이제 배 들어와 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꽃게도 나왔고 꽃게가 2만 5천원 쑥꽃게 2만 5천원 쑥꽃게 3마리 1킬로 정도 나가는게 3마리 1킬로 차례 2만 5천원 쑥꽃게 2만 5천원 3마리 1킬로 정도 나가는게 3마리 1킬로 차례 2만 5천원 쑥꽃게 오늘은 싼 편이네요 꽃게가 오늘 노량진에선 더 비쌌어요 오늘 엄청 비싸요 어제 오늘 15,000원 매기 물매기가 나오네요 아 저거는 물매기 아 곰치구나 지금 엄청 많아요 쑥꽃게는 쑥꽃게 2만 5천원 안 뽑기에는 3만원 그렇게 하네요 2만 5천 3만 아우 사람 많아요 지금 배 들어오는 시간 돼가지고 엄청난데 와 이런건 진짜 좋네요 광고를 해야지 사람이 오죠 아니 아니 너 오지마 Diameter 나와요 까지 오는 시간이 난리네요 지금 여기 배에서 막 내려가지고 꽃게도 막 들어오고 꽃게, 이제 난전이 제대로 열렸네요 15,000원짜리도 있네요 위에가 3만원짜리도 있고, 15,000원짜리도 있고 이해를 못하네요 가부징어가 좋네요 이런건 3만원, 2만원 3만원, 3만원 3시간 됐으면 2만 5천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죽어가는거 죽어가는거, 15,000원 그래도 괜찮은거 같네요 지금 12시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엄청나네요 지금 엄청나요 지금 사람이 배에서 올라가는것들 저런거 정말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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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이 여기 지금 배 잡아온것들 저는 잡아온것들 아직 팔라고 이제 제대로 켜지도 않은것들이에요 지금 막 들어온것들 베드로운 시간 베드로운 시간 참 모습이네요 엄청나네요 지금 베드로운 시간 방금 들은것들입니다 베드로운 시간 베드로운 시간 사람이 만약에 힘들정도로 물건 산다고 뒤다 구경하기도 힘들정도로 지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짬뽕 ages 후 주욱을 하이린다